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등 자산 가격이 급락하면서 이른바 영끌 투자에 나섰다가 큰 손실을 보고 정신적 공황에 빠진 2030 세대가 늘고 있습니다. 네, 한국예탁결제원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030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의 41%, 가상자산 시장의 55%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하락장에서 손실을 본 이들 중에서 2030 세대가 많다는 뜻인데요. 한국도방문제관리센터에 따르면 주식중독 치료를 위해 센터를 찾는 상담자는 2019년 591명에서 지난해 1,627명으로 약 3배가 증가했습니다. 또 투자 손실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파산을 신청하는 젊은 층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올해 상반기 회생 절차를 신청한 건수의 절반은 2030 세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며 전재산을 투자하는 것은 도박입니다. 주식과 코인으로 인해 불안, 우울 또는 중독 증세가 있다면 올바른 치료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시각 주요뉴스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진무대행은 이준석 대표 중징계에 대해 윤리위는 독립기구로 당대표라고 할지라도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야 한다며 승복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지난 8일 국민의힘 윤리위는 성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게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내렸고 이에 이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다며 불복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근 4주간 고압세를 유지했던 강남구 아파트 값이 하락 전환하며 서울 아파트 값이 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값이 떨어진 것은 약 4개월 만으로 서초구와 용산, 동작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하락했습니다. 수원과 서울 등으로 가는 광역버스, 경진여객 노조의 파악으로 수도권 통근길에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돼 수원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버스 긴급 투입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임금 인상분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이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지만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경진여객은 지난 6일 입석금지에 이어 오늘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3분기 제조업 시황과 매출이 모두 2분기보다도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제조업체 1,000곳을 대상으로 한 경기실사지수 조사 결과 시황 전망치는 2분기 101에서 3분기 95로, 매출 전망치는 104에서 97로 각각 하락했습니다. 직장인이 폭언이나 음주문화 등은 갑질로 인식하는 경우가 늘었지만 육아직원 미배려나 월급 및 수당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 근무 시간 외 업무 강요 등 한국형 갑질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 갑질 감수성 지수는 73.8점으로 작년 71점, 재작년 62.9점보다 소폭 상승했습니다. 축산업계가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적용 방침에 대해 즉각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축단협은 축산물 가격 상승의 요인은 사료가 폭등이라며 이번 조치는 축산물 수입 유통업자들의 입권을 챙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국민연금을 받게 돼 현재 34조 원인 국민연금 급여 지출액은 4년 뒤 55.5% 증가한 53조 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반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활동 인구 감소로 4년 뒤 가입자는 50만 명가량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단의 기금 운용을 통해 급여 지출은 상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의 트위터 인수계약 파기 선언에 트위터가 법정 대응에 나선다고 밝혀 긴 법정 싸움을 예고했습니다. 머스크와 트위터가 4월에 체결한 인수계약서에 따르면 어느 쪽이든 계약을 위반하면 위약금으로 약 1조 3천억 원을 내야 합니다. 1997년을 끝으로 집행되지 않은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가릴 공개 변론이 1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헌재는 내부 심리를 거쳐 연내 사형제 위헌 여부를 선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위헌이 되려면 재판 간 9명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1996년과 2010년 위헌성을 따지기 위해 재판이 열렸지만 모두 합헌 결정이 남바 있습니다. 이번 재판은 헌법 10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생명권과 인간의 존엄, 정의실현 범위의 범죄자를 포함시킬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공개 변론은 2018년 부모를 존속 살해하고 사형을 구형받은 윤모 씨와 한국천주교회 정의평화위원회가 헌법 소원을 낸 지 3년 만에 열리는 변론입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선, 노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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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